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의대 교수들이 만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장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사들을 모욕을 줬던 필수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 2천 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의사들을 모욕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대화 제안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까요 회장님? 네 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송 대변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간극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의사단체에서 조금 자극적인 말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죽는 건 국민들이지 의사들이 아니다. 과거에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주소 홍보위원장은 14만 의사 뜻은 모아서 윤 정권 퇴진 운동 벌이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방재승 또 비대위원장은 2천 명 중국집 키우면 짜장면 안 배울래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실 의사들을 중국집 요리사에 비유해서 이게 적절한가 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물론 2천 명의 증언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국민 감정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이 가장 국민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의 장이 열린 이상 저런 강경한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임현택 회장 후보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그런 발언도 사실은 지금 의협이 회장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택 후보하고 주수호 후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집단 내부를 향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이 일단 열린 이상에는 모두 좀 감정을 접어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환자 없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국민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홍치윤 부장님 요즘에 병원에 병원 가면 치료 못 받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을 덜 가면서 좀 환자들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월급도 못 주는 병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료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집권 여당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때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나는 용산에서 만나는 모습이 다시 영상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한번 마음대로 해보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강경한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심지어 제1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좀 중재를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기 때문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다. 저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 또 의문이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쇼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처럼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일부 의사분들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시키면서 마치 카르텔화시키면서 그들이 절대 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런 행태가 이미 의사 집단에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단순히 의사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명예도 같이 회복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등의 사과 같은 경우도 있으면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지지도를 보면요.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가 58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요인들을 보면 수행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27%가 의대적으로 확대입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8%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혹시 내가 내 가족이 아팠을 경우에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한동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쉽게 일당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제발 이 문제가 빨리 타협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